바다를 누비며 해저 자원을 찾는 탐사선인 탐해 3호의 건조가 완료됐습니다. 기존 탐사선보다 크기도 커지고 성능도 대폭 향상됐는데요. 내년 4월부터 전 세계 해역을 돌며 해저 자원을 탐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바다 속에서 석유와 가스, 광물 등의 자원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는 해저 탐사선 탐해 2호를 운영했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25년 넘게 활동했는데 배가 오래된 데다 그간 기술도 발전하면서 최첨단 탐사장비를 갖춘 새로운 선박이 필요해졌습니다. 기존 2호를 대신하기 위해 제작된 탐사선이 바로 탐해 3호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설계돼 이번 달 조립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6천 톤급 탐사선으로 최첨단 장비 35종도 탑재됐습니다. 2호보다 크기가 3배 넘게 커지면서 더 많은 장비를 실을 수 있게 됐고 탐사 면적도 넓어졌습니다. 탐해 3호는 해저 자원을 찾는 역할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땅 속 장소를 찾는 임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저 단층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 분석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고해상도 탐사를 위한 최신 탐사 기술들이 적용되었고요. 국가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탐해 3호는 시운전을 거친 뒤 내년 4월에 공식 취향합니다. 외국과 협력해 활동 영역도 북극해 등 전 세계로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이마경입니다. 연합뉴스티비